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베베워드 우이입니다. 저희 21세기 베베워드는 한국 국내에서도 법인이고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도 법인 있습니다. 저희 21세기 베베워드 설립할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신뢰 갖고 안전한 식품 제조하고 순산 유통하고 있는데 업체입니다. 주로 식품은 애기용 치즈 소세지, 치즈 어유 소세지 그리고 애기용 유성균 칸디 그리고 애기용 이메이션 상 받은 제품 멸치 건강 세트, 선물 세트 저희 베베워드는 설입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고 영업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제품은 중국 사람을 선호하고 있는 제품 특히 중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제조, 영국 개발,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괜찮고 베베워드 이 브랜드도 중국에서는 유명한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수출하셨어요? 중국에서는 2011년부터 정식으로 수출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수출하는 데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진출 아니면 싱가포르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시장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회사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은 이거 치즈 어유 소세지 애들의 취향에 맞게 짜지 않고 달지 않게 그리고 방부제, 인공쌍신료, 인공쌍신료, 인공쌍신료 또 인공증리료 증가하지 않고 공간한 먹물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김, 애기용 김 중국에서는 김은 그냥 간식어리로 먹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거의 밥한창용으로 그래서 저희는 중국 사람의 취향에 맞게 긴 걸로 이제 다시 제조, 신사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막제공사 한국 vitality